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상욱입니다 금일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SK 이터닉스 이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늦게 금일 하루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하루였고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710종목 하락, 코스닥은 1377종목 하락할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SK 이터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정도 조정을 보여줬고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1.15, 코스닥이 마이너스 2.59 코스피 시장에서는 양매도 5200억, 코스닥은 양매도 3100억, 선물시장은 하방에 따라 선물 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SK 이터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 정도 조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프로그램 매수 3만 8천 정도 들어오고 있고 키움, NH1S 등에서 매도 포지션 여고, 모건슬리에서 매수 유입이 들어왔습니다 시장의 포지션 자체가 워낙 하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조정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던 하루였고요 트럼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미 대선 이슈도 얼마 남지 않다 보니 그러한 부분에 좀 우려감이 좀 선반영을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시장은 과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러한 이벤트가 있었을 때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지금 당장 이러한 흔들림에 너무 겁을 먹기보다는 여러분들의 포지션을 유지하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으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SK 이터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박스 중단 아래 부근에서는 지금 현재 뭐죠? 분할 매수의 구간을 주고 있죠 여전히 박스 중단 기준으로 봤을 때 1, 2, 3 거래일 차 종가 분할 매수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좋은 가격대를 주고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나 기업의 가치 자체는 훼손이 되지가 않았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움직임이 대답 안수에 여파를 주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당장으로만 봤을 때에는 당연히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고 당연히 심리적으로 아 이거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게 맞아요 지금은 버텨야 되고 뭔가 포지션이 다르게 좀 움직임을 보여줄 때는 포지션 자체가 지금 시장을 추중해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단기 충격은 불가피하지만 결국 단기 충격일 뿐입니다 단기 충격은 기업의 가치를 훼손시켜주지 않아요 SK 이터닉스의 기업의 가치가 훼손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후로 굉장히 강하게 반발 매수가 들어와지면서 반응 나아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도 꼭 이런 부분 인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고생들 많으셨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저희 허문제TV 텔레그램도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고퀄리티의 정보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심지어 제공해드린 내용 중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상한가에 들어가는 접목 또한 마찬가지로 저희가 재료 다 정리해드렸고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이슈거리이니 꼭 보시면서 이렇게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 들어오는 방법은 유튜브 보시면 저희 텔레그램 링크가 있고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